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왁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일 거야 내가 제일 불쌍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기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볼 때도 잘나고 능력 있고 무언가를 성취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보잘것 없고 약한 사람은 멀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이기심,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удь 하나님! 감사합니다.